엄마가 어제 너무너무 슬퍼서 빵을 잤어 과연 아이들의 대답은? 빵 빵 딸이 빵 아니 엄마가 줄게 이거 말 있어? 내게 자쳐 내게?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제 너무너무 슬퍼서 빵을 잤어 왜 슬퍼서? 이래서 딸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훈아 하훈아 방생이 진짜 하훈아 하민아 아빠가 슬퍼서 빵을 샀어 무슨 빵? 응? 아니 아빠가 슬퍼서 빵을 샀다니까 아빠 무슨 빵? 하훈아 아빠 슬퍼서 빵 샀어 무슨 빵? 하훈아 아빠 슬퍼서 빵 샀어 무슨 빵? 하훈아 아빠 슬퍼서 빵 아니 아빠 슬퍼서 빵 샀어 한 번에 뭐 한다고 물어봐야 돼 아빠라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한 달 후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빵을 샀어 무슨 빵? 아니 엄마가 속상했다니까 무슨 빵? 아니 엄마가 속상했다 무슨 빵? 오빵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무슨 빵? 하훈아 빵? 아니 엄마가 속상했다니까 응 빵? 하훈아 하훈아 아빠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사먹었다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아빠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사먹었다 무슨 아이스크림이야고 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사먹었어 뭐? 그런데 무슨 맛이야? 딸기 맛이지 난 네크림을 좋아하지 아니 아빠가 속상해서 사먹었다니까 아니 아빠가 속상해서 사먹었다니까 네크림 있을 때야? 아니 없을 때야 아니 아빠 속상해서 샀다니까 속상해서 가슴이 아파서? 목이 메어서? 타민아 아빠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사먹었어 어? 저녁을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는 나에게 아이들이 말했다 아빠 빵 사와 지금 먹게? 딸기 끓인 빵 사와 추운데? 다 와 그렇게 난 빵 셔틀이 되었다 아 하훈이는 집에 있어야지 안녕 안녕 아빠 뭐 사오라고 그랬지 빵 야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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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내가 더 한 빵 야 애들 아빠 빵 안 사오면 어떡할거야? 울거야 울거야 알았어 갔다 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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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닫아 안녕 안녕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친구들 ㅠㅠ 안좋아 애들 얘들아 근데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빵 내 빵 빵? 누가 빵 먹고 싶다 그랬어? 응 너는 너네 다 먹고 싶다 그랬어? 네 엄마 난 빵 아빠 돼 뭐라고 말했어? 빵 사주세요 나 딸기 크림 딸기 크림 딸기 크림 빵 사오세요 그랬어? 나는... 나는 쿠키다 오세요! 이렇게... 나는 가루다 오세요! 가루? 가루 빵? 응. 하민이는 뭐라 그랬어? 나 딸기 크림. 아니, 하얀 크림 아니었어? 하얀 크림은 되게 맛있는데, 딸기 크림은 엄청 맛있어. 그럼 딸기 크림 사오라고 했어, 아빠한테? 응. 나도 다음에 딸기 크림 먹을래. 아니 근데, 아빠한테 빵 사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빵 사와!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어떻게 했어? 빵 사주세요! 아니, 빵 사와! 아빠가 가서 사와!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맞아. 어떻게 말했어, 하은아? 응, 빵 사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했어, 아빠한테? 너는 어떻게 말했어? 아, 13개다, 18개. 엄마, 엄마, 나는... 응, 와! 아, 와!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뭐래? 야, 나 빵 사왔어. 엄마, 엄마, 엄마 여기 뚝뚝 애기들 있어. 아니? 엄마, 엄마 여기 뚝뚝 애기들 있어. 엄마, 왜 이렇게 뚝뚝해? 하준아, 아빠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응, 가루빵 사오라고 그랬어. 가루빵 사와! 그랬어? 가루빵 사와! 이렇게! 본인은? 응, 가루빵 사와! 이렇게! 빵 사오라고! 그랬어? 응, 안 했어요! 응, 안 했어요! 빵 쇼트야, 빵 쇼트!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사주고 싶은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먹어볼래? 너네 아빠가 와서 좋은 거야? 빵이 와서 좋은 거야? 빵이 와서 좋은 거야? 빵이 와서 좋은 거야. 아빠, 커피도 타고 왔네? 네, 자, 여기도 와보세요, 친구들. 아니, 아빠가 줄게요. 자, 여기, 여기 일려러, 쪼르러. 자, 이거. 내꺼? 누구꺼죠? 하아미꺼요. 자, 이모. 내꺼요. 이거 싹, 하루빵 된 것 같아. 자, 딸기 크림빵! 호호호호! 딸기 크림빵! 딸기 크림빵! 호호호호!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가들. 고맙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호호호! 이모. 란차이리야 뭐 싹이야? 엄마가 그만 먹고 싶어. 주님, 다 먹어 봐. 친구는 왜 엄마 먹을래? 응. 역시 우리 하준이 밖에 없네. 아빠는 엄마 빡 안 사 왔어. 아빠 빵 사 왔는데 아빠. 아빠 일어나서 사 왔는데. 아빠 거는 사 왔는데 엄마 거 안 사 왔다니까. 너네 거랑 아빠 것만 사 왔어. 뭐? 모르겠어. 엄마 먹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먹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6명인데 다섯 개 밖에 안 사 왔어. 엄마 내가 줄까? 엄마 내가 줄까? 내가 줄까? 하준아 왜 네가 민망해 하는 거야? 하준이 먹어 은민 다 먹었어? 벌써? 나 빵 이렇게 먹는 거 봤어? 응 한입에 먹는 거 봤어 잘 먹네? 아빠 속상해서 빵 샀어 엄마 나는 하이구 나 또 빵 샀어 나 또 빵 샀어 응? 살이 너무 쪄어 의외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화야 엄마는 소름이 없네 엄마는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뭐야 씨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엄마가 다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어 아니 엄마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했다니까 엄마 아이스크림 때 아 그럼 내일도 속상할까? 아이스크림 사게 엄마가 다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어 엄마 속상해서 아이스크림 엄마가 다 먹었어 나 근데 빵 먹는 동안은 한 번도 안 하네 엄마 안 추울 때 빵 다 줄게 응 엄마 우리가 내 똥이야 엄마 아빠 내 똥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아니 동현이모한테 장난쳤다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장난쳤어? 안쳤어? 나 콩이모한테는 장난치는데? 콩이모한테 또 장난쳤어? 콩이모 콩이모한테 무슨 장난쳤는데? 콩이모다! 콩이모다! 그랬어? 나도 동현이모는 동현이모다! 그렇게 했어? 콩이모다! 이거? 엄마같이 이거 하나 나눠 먹어, 엄마랑 엄마야, 이건데, 내가 먹을게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型 엄마 Sie기 감사합니다.